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난 침대 오른쪽을 쓸게요 우리 아버지가 저 편의하는 보조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면 검지가 약재보다 더 긴죠 보통 검지가 약재보다 긴 사람들은 태아시절 테스토스토론이 많이 구매되면서 남성 정상력이 발달됩니다 흥뽑하지 않죠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난 괜찮아요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흥뽑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흥뽑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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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뽑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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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, 내가 살인범으로 보낼 거야. 장사부 살인범으로. 늘 그랬던 것처럼. 그쯤 갈 수도 없잖아. 날 위해서 움직여줘. 한 번만 부탁이야. 목숨이랑 괜찮. 목숨이 하더라. 진희야! 야, 아니 왜 그걸 지금 얘기해, 그렇게 중요한 걸? 뭐가? 영하 씨, 이거 뿐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진희야! 왜 그래, 불려? 응? 예를 들면 누가 너한테 정보를 줬다 쳐? 그래서 네가 부러졌어. 누구한테 들었냐고. 근데 내가 슈퍼맨한테 들었다고 말하면 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?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믿어야지.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네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. 난 괜찮아요.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. 이제 우리가 서로 믿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. 난 이제 알아요.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. 오랫동안.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. 오랫동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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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면 돼? 얼마면 되는데? 설마... 돈 내면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? 아내 또 부끄럽게 달려야지 아 왜 이렇게 물어요?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나 뭐 어떻게 생각해? 너무 사랑하는 우세 이제 나는 함께 잊었고 아내 또 부끄럽게 달려야 꽃나무 아래 용기와 믿음과 부탐된 사랑과 나 평범하지 않죠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지킬게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빈다는 말 빈다는 말 빈다는 말 나이지만 그 자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헝검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날 끝난다요 넌 난 이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오늘 간직하게 헝검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늘어도 넌 괜찮아요 난 이제는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킬게요 영원히 사랑해 화이팅 영원하도록 나 은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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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